전국에 계시는 게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듀온의 유상통 게리직에서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유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 유상통 가족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다 수강생 분들 많은 수험생 분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인사를 좀 드려봤습니다 유파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저희 유상통에 그래서 유상통에서 알려주는 파발 여러분 파발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리직 관련된 수험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러한 코너인데 이번 22년도 시험은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가 되고 진행되는 바람에 사실 뭐 게리직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홍보도 좀 하고 수강생 모으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만든 코너였는데 수강생 모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강의 진행하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합격시켜드리는 게 바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 시즌에 첫 유파발을 합격 예측컷으로 진행을 하게 됐네요 이미 다른 데서 다 수강들 하고 오셨을 텐데 슬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예측컷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측컷이에요 예측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한다거나 또는 타 사이트의 알바들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이런네 저런네 할 생각 하지 마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발 지켜야 될 걸 지킵시다 이번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뭐 그렇게 시험 다 끝나고 홍보하는 게 그렇게 급하다고 가다 반 다 틀린 거 갖다가 올려놓고 수험생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또 이제 이 합격 예측 시스템 또 자기들 카페에서 또 댓글 알바들이 막 유상통은 틀렸고 자기네가 많았다는 등 유상통은 천 명밖에 안 되지만 자기들은 뭐 수천 명, 몇 천 명 된다는 등 그걸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21년도에 입력자가 없어서요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문 닫았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가짜로 수천 명부터 시작하는 걸로 처음 인원수를 입력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 교육 사이트들 정신 좀 차리세요 수강생들 장난치려고 제발 하지 마시고 이 수강생들 얼마나 지금 긴장감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민한 그럴 때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측 시스템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돌려왔는데 2019년도도 거의 적중을 했고요 21년도에는 거의 뭐 99% 적중을 했습니다 소수점 자리까지 있다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합격 예측이 정확히 맞을 거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저를 비난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타 사이트 알바들 이거 갖고 절대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맙시다 제발 지킬 건 지킵시다 자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면접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요 카페에서 아니 뭐 면접을 벌써 준비하시려고 그러세요 쉬세요 시험 끝났는데 좀 쉬셔야죠 자 나 학교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쉬세요 괜히 벌써 면접하겠다고 스터디 모집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필기 합격 발표 나면 저희가 전부 조 짜드리고 여러분들 다 면접할 수 있도록 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은 다 이끌어드립니다 제가 몇 천만 원 투입을 해서요 여러분들 면접 진짜 뭐 그냥 면접 제공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폭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부터 면접 준비 막 이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면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게리직 면접은 타 면접과 달라요 게리직은 공무원이지만 서비스적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접과 보는 요소라든지 선발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난 합격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면요 그냥 그냥 웃고 다니세요 웃고 다니세요 스마일 일단 웃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웃어야 돼요 이번에는 아마 마스크 벗고 보겠죠 이전에는 마스크 쓰고 봤지만 이번에는 마스크 벗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일 하셔야 됩니다 스마일 웃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 웨딩 사진 찍고 이럴 때 사진 찍을 때 억지로 웃을 때 그 막 얼굴 파르르 떨리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웃는 연습하고 다니세요 발표 날 때까지 계속 웃으세요 실없이 웃으세요 아시겠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저기 저 근처 우체국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없나 생각도 해보시고 그럼 됩니다 괜히 굳이 지금부터 무슨 면접 학원을 다니네 어째네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당부 하나 드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타 사이트 수강생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기분 안 좋아 그러시면 그냥 조용히 클로즈 버튼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수강생 모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 궁금해하셔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공개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타 수강생 여러분들 진짜 저래 거짓말하냐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용히 클로즈 버튼 닫고 누르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저는 어차피 저희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예측 결과가 어땠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2021년도 때 선발 인원이 331명이었죠 응시 인원이 16,000명 가량이 응시를 했습니다 자 점수를 입력한 인원이 제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데이터를 다시 돌려보니까 2021년도 때 저희 합격 예측 시스템에 점수를 입력하셨던 분들이 1,182명이 입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커트라인 점수는 이따가 보시면 하시겠지만 거의 다 100% 거의 적중했다고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로 적중이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입력하실 분들, 합격하실 분들은 다 입력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올해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일단 선발 인원은 464명 선발로 많이 늘었어요 응시 인원은 11,000명으로 약 5,000명 가량이 실제 자 접수 인원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 오신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응시 인원입니다 자 따라서 약 5,000명 정도가 줄었죠 인원은 선발 인원은 늘었고 5,000명 정도는 줄었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정말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2022년도 합격 예측 시스템의 점수를 총 1,074분이 입력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랑 여기랑 별 차이가 없군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응시한 인원 대비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입력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제가 21년도 19년도 계속 진행을 해보니까 시험 끝나고 2, 3일 지나면 입력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제는 끊고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21년도 때 1만 6,000명 중에 1,100명밖에 입력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거의 뭐 95, 6%는 저희 수강생분들만 입력을 하셨어요 수강생분들만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나 결과는 거의 그냥 커트라인은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커트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되시면은 저 유상통 카페 오셔가지고 합격 예측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셔서 21년도 3월 4월달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이 관련된 여러분들 글들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이쪽이 저희가 합격 예측을 올려드렸던 점수들이고요 자 이쪽이 실제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68.33, 68.33 똑같죠? 66.67, 66.66 이건 뭐 틀린 거 아니잖아요 61.67, 61.66 똑같죠 거의 그래서 뭐 거의 이거 뭐 합격 예측 실제 커트라인 발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근데 사실 2019년도에도 그랬어요 네 자 이 과정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잘 아셔야 돼요 2019년도 때는 저희 합격 예측 시스템이 실제 커트라인보다 전부 2점씩 높았어요 왜 2점씩 높았냐면은 그때 제가 예측 커트라인을 발표할 때 아무래도 우리 아무리 우리 수강생들이 잘 아셔도 다른 타 사이트에서 또는 독학하신 분들이 고득점자분들 고수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분들 인원 설마 많을 텐데 우리가 실제 개리직 응시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데 설마 많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2점 정도를 제가 플러스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결과가 어땠냐면은 전부 2점씩 제가 높게 발표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2점을 더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게 100% 커트라인이었다 그래서 21년도 때는 제가 실제 데이터의 거의 점수 가산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커트라인 발표를 했더니 거의 그대로 떨어졌더라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합격자는 전부 유상통에서 나와요 고수분들 거의 여기 대부분 다 계시고 아 물론 타 사이트 수강하신 분들 합격자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매시험 70%에서 80% 이상이 유상통 합격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이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6,000명 중에 1,2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 점수는 그대로 적중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커트라인은 그럼 어떻게 잡았느냐? 똑같이 잡았습니다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을 믿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유상통 합격자가 70% 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80%가량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커트라인 점수 그냥 데이터 입력된 그대로 커트라인 점수를 거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아 재수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 사이트나 이런 분들은 양해하시고 봐주십사 미리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입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누차 이 계리직이 시작될 당시부터 계리직은 강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쏘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어쩌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지역별 커트라인 예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우정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서울청 선발 54명, 장애인 5명, 저소득층 1명 선발을 하죠 자 그런데 응시 인원은 2094명이 응시를 하셨다 그래요 그중에 점수 입력하신 분들은 195명 입력했습니다 사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중에 우리 유상통 회원은 179명이 입력을 하셨고요 비수강생, 우리 유상통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은 16분이 입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저희 유상통 수강생 분들만 거의 입력을 하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합격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유상통 수강생으로 그냥 거의 다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죠 궁금하시죠? 자 서울청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345점 한 분 계셨어요 330점 한 분 계셨어요 누적이 2명입니다 325점이 3분 계셔서 누적이 5명이에요 315점 5명에서 누적이 10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선발 인원이 54명이잖아요 54명을 쭉 끊다 보니까 280점 됐을 때 선발 인원이 58명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상통 아닌 사람들도 설마 수십 명 있지 않겠느냐 그럼 설마 커트라인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전 2021년도 2019년도 예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땠다? 안 그랬다 그냥 그 점수였다 어차피 54명이라면은 54명이라면은 58명 여기다가 예를 들어 플러스 몇 명이 되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되더라도 이 점수에서 그냥 끊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가지고 나중에 유수라는 놈 재수없네 유상통 재수없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전 데이터를 빗대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요 따라서 저는 변함없을 거라고 봅니다 280점이 커트라인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 그래서 서울청 커트라인은 70점으로 잡았습니다 70점 이상이신 분들은 천천히 면접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70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좋은 거고 문제는 70점 맞으신 분들이 커트라인인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했을 때는 7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54명이라면 여기서 끊겨서 4명 플러스가 됐는데 여기서 알파가 플러스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이 특히나 컴퓨터 일반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 일반으로 과락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나마 저희가 컴퓨터 일반 제가 마지막 찍어드린 거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컴퓨터 일반 과락 넘기고 합격 점수 받은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상통 2회에서 2 플러스 알파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실제 커트라인 발표가 되고 나서 진짜 70점이 커트라인이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고대로 입증이 되는 거죠 저 유상통 수강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합격자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또 되겠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70점 이상 되신 분들은 천천히 면접을 생각을 하셔도 되겠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경인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명 선발에 장애인 8명, 저소득층 2명인데 경인청이 문제예요 경인청이 지금 개별을 선발하는 지역이 16분이 선발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인청이 이번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인청은 좀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지금 경인청은 2312분이 응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 중에 데이터를 입력하신 분들은 253명이니까 역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상통이 235명 입력하셨고요 저희 수강생 아닌 분들이 18분이 입력을 하셨습니다 데이터 입력한 인원입니다 자 그러면 경인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경인청은 정말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해드린 자료를 보면 자 345점 엄청나게 고득점하셨네요 한 분이 계셨고요 자 참고로 이번에 하 정말 꼭 그래야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 2019년도 2021년도 합격 예측 시스템이 너무나 그대로 적중을 하다 보니 좀 작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좀 걸렀습니다 딱 봤을 때 이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걸러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몇 개 걸러냈다라고 하는 거 아마도 제 예상에는 작업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마이피나 이런 것들 추적 작업들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싶은 데이터들은 걸러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쭉 누적되다 보니 선발 인원이 67명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 290점 정도에서 잘려야 되는 것이고 아마 우리 합격 예측 시스템에서 발표된 거는 290점 이걸로 아마 잘려서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285점 이 정도로 잘려서 발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67명의 여기에 기타 지역이 16번 지역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도 여기 분명히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봐서 저는 커트라인을 조금 내렸어요 커트라인 내려서 280점 정도로 했을 때 85명이 되는데 이 85명 안에 16명이 한 10명 정도만 플러스가 돼 있다 치더라도 75명이 되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 치더라도 이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커트라인을 조금 내렸습니다 280점으로 내려서요 경인청은 저는 70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인청은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경인청은 예측이 안 될 건데 만약에 그냥 자르자면 여기서 잘려야 되는 거죠 290에서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기타 지역에 있는 이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2개 정도 문제에 내렸어요 그럼 이 정도가 되면 85명이 되는데 물론 85명에 여기 입력하지 않은 분들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있었는데 입력하지 않은 고수분들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요? 19년도, 21년도 계속 그랬어요 이거 발표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결론을 보니까 아니더라 고수분들은 다 입력하더라 고수분들은 다 입력하셨다 그래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걸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번에도 변동이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거의 근접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그래도 있다라고 치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굳이 두 자릿수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렇다라고 보면 85명이 돼서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가 고수분들 제하의 고수분들이 있어서 합쳐서 한 95명 정도가 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16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자면 충분히 67명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커트라인 점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인청은 조금 내렸습니다 70점으로 내렸고요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갑니다 부산청입니다 자 65명 선발에 장애인 6명 저소득층 1명 자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저희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인 저소득층 입력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입력하신 분들은 전부 합격권이에요 왜냐하면 몇 분이 안 계세요 장애인 6명 뽑는데 부산청 예를 들어서 3명 2명밖에 입력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냥 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그건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건 뺐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부산청 응시인원이 1925분이 응시를 하셨습니다 시험장에 오신 거예요 자 그중에 166명이 입력을 해주셨어요 이 지금 데이터가 틀리다면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입력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을 원망하셔야 돼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로 분석을 하지 분석할 데이터가 없는데 뭘 가지고 분석을 해요 자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중에 유상통이 147명 그 다음에 비수강생 분이 19분이 입력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은 이 정도에서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66.25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265점으로 끊었을 때 누적 합격자가 75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된다고 봐요 여기서 65명이니까 물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면 270점에서 끊기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두 자릿수는 아닐 거라고 좀 봐요 항상 입력 안 한 고수분들 엄청나게 있지 않을까? 아니더라니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세요 그러니까 매시업마다 70% 80% 우리 유상통 회사격자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커트라인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거짓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데이터로 말씀드린 거고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 또 녹화 끝나고 나면 또 여기서 욕하는 걸 막 올라오겠다 그러나 뭐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죠 따라서 이 플러스 알파가 두 자릿수가 되질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플러스 예를 들어서 9명 정도가 플러스 된다 손 치더라도 84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65명 선발이니까 몇 명은 떨어지겠죠? 애조 정도 따라서 265점 정도에서 66.25점 정도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희 예상인 거니까 데이터만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매년 매년 울릉도는 100% 합격자가 거의 저희 유상통 수강생 분들이에요 제가 참 가슴 아픕니다 이번에 3명 뽑죠 그죠? 이전에 1명 뽑는데 합격자 2분이 다 우리 유상통이었고 항상 저 유상통 합격자분들끼리 면접에서 경쟁을 하게 돼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런 특이한 지역들은 제가 따로 다르지는 못했어요 지역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66.25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높아지면 27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생각에는 265점 이 정도가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계속해서 충청청 들어가도록 합니다 충청청 51명, 장애인 5명, 조소득층 1명 선발을 하는데 1188명 시험장에 오셨네요 그중에 131명이 입력을 해주셨습니다 유상통 수강생 117명이 입력을 해주셨고요 비수강생 14분이 입력을 해주셨습니다 커트라인 보면요 51명 커트라인 잘리는 부분이 여기네요 260점 따라서 65점이 커트라인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입력 안 하신 분들 플러스 알파가 이따 손 치더라도 그래도 충분한 인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점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 65점인데 커트라인 걸렸는데 네가 합격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막상 발표해 놨는데 합격 떨어졌어 이 자식아 뭐 이러고 또 욕하지 마시고 그냥 제 예측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요 지금 그냥 갈게요 제 생각대로 갈게요 욕을 먹든 뭐하든 자 전남청 들어갑니다 전남청 일반 장애인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전남청도 문제가 뭐냐면 기타가 12명 선발을 했단 말이죠 여러 지역들 응시인원은 880명이고요 입력인원은 85명이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중에 유상동 78명 입력했고요 비수강생 분들 7분이 입력을 해주셨습니다 쭉 점수를 분포를 보면은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5점에서 잘랐어요 왜냐하면 물론 40명 선발이지만 여기에 기타 지역 12명도 분명히 이 안에 12분 중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커트라인 점수는 아마 요점으로 아마 발표가 됐을 건데 두 단계 내렸습니다 61.25점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점수 이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살짝은 기대를 걸어 보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께 뭐 쓸데없는 막 희망 고문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 데이터만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것은 이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 데이터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요 점수를 예측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예측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뭐 애들 아니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1.2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경북청입니다 일반 54명, 장애인 5명, 저소득 1명, 기타 3명 선발을 하죠 자 응신원이 1327명인데 125분이 입력을 해주셨어요 자 유상통이 115명, 비수강생분 10명 정도밖에 입력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에는 비수강생이 이거밖에 입력을 안 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유상통보다 훨씬 수강생 많이 몇 배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설마 거기서 안 나올까요? 19년도에도 그랬다니까요 21년도에도 그랬다니까요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그래서 제가 앞에 19년도, 21년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재수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데이터들이 다 결과를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플러스 알파가 크게 안 나온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믿으니까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을 자 그래서 저는 245점 그래서 61.25점으로 합격 예측을 했어요 일단 플러스 54명이니까 이 쯤에서 끊기지 않을까 250점 끊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3명인가요? 3명 플러스 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끊기지 않을까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하더라도 한 자리 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 인원에서 나중에 이제 면접도 너무 면접에서 적게 탈락을 시켜버리면 우정사업 본부도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의 여유 인원은 뽑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딱 맞게 끊는 다음에 이 정도 250점에서 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물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한 번 서너명 된다 치더라도 너무 적게 떨어져요 면접에서 그래서 조금은 더 선발을 해서 면접에서 좀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따라서 61.25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북청입니다 일반 28명, 장애인 2명, 저소득층 1명인데 450분이 시험장에 오셨다고 하네요 그중에 50분밖에 입력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동 46분 우리 비수강생분들이 4분이 입력을 해주셨네요 커트라인 점수 예측을 해보면요 지금 누적이 이렇게 돼요 28명인데 240점일 때 33입니다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밑으로 더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5명 정도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하더라도 38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충분히 그런 정도가 되는 거니까 10명 정도 탈락하는 걸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서 저는 60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예상 점수고요 이거는 있는 데이터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따라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청입니다 21분 선발이고 장애인 2분 선발인데 347명 응시하셨다고 하네요 그중에 47분밖에 입력을 안 해주셨어요 유상동 45명의 비수강생 2분밖에 입력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원청 쪽 데이터 잘라보면 21명이니까 245점에서 자르면 누적이 24명이 되네요 따라서 245점이 커트라인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61.25점이 될 것 같다고 조심도록 예측을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 경인 또는 부산청하고 또 이제 지역 지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점수가 자 그 다음 선발 인원 때문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인구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 제주청 보시면은 7명 선발에 기타 1명인데요 응시 인원은 169명이 응시하셨네요 자 입력 인원은 22분밖에 안 됩니다 유상동 22분 입력하시고 기타 지역은 한 분도 입력을 안 해주셨어요 비수강생은 한 분도 입력을 안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합격 커트라인 예측 보면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명 선발이니까 한 10명 정도에서 끊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5점 이상 받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합격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한번 이렇게 쭉 비교해보면은 60점에서 이제 서울청 같은 경인청 같은 경우에 70점의 합격 점수가 이렇게 분포되지 않을까라고 지역마다 예상을 하는데 아 조금 이 정도의 커트라인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난이도 조절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70점 대 중반에서 커트라인 정도가 됐을 때 70점 중반 뭐 75점 뭐 이 정도의 커트라인이 된다라고 봤을 때 문제 출제를 보통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0점 대 물론 이게 뭐 발표된 최종 커트라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정도의 커트라인으로 발표가 된다면 어차피 2021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에는 더했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한국사 문제 한 문제 이제 여러분들 논란되고 있는 거 이제 그거가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제가 뭐 한국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자료만 찾아보고서 생각한 게 이게 완벽하진 않아서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한 문제가 이제 모두 정답 처리가 된다든지 한다면 이제 좀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현재 우정사 본부에서 발표한 정답 가답안을 기준으로 저희 입력된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 예측이 전혀 빗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19년도 21년도는 우리 유상통이 잘했지만 올해 22년도에는 우리 유상통이 엉망이 돼서 뭐 타 사이트가 정말 열심히 했고 타 사이트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래서 훨씬 더 또 많은 합격자분들이 그쪽에 나와서 이게 전혀 예측이 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가능성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미리 보셨다시피 대부분은 다 우리 유상통 수강생 분들이 입력을 해주셨고 비수강생 분들은 뭐 거의 입력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19년도에도 그랬고 21년도에도 그랬다 다만 이제 변수라고 하면은 이번 시험 때는 이제 훨씬 더 저희보다는 많은 수강생들을 타 사이트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70%, 80%의 합격자들을 매년 2010년도부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제가 막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진짜 대단하고 이건 전설적인 겁니다 이 공무원 수험계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광고 안 해도 와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유명 브랜드로 가시고 유상통 뭐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저는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고 자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전 데이터로 봤을 때는 거의 이게 커트라인 점수와 거의 같을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워낙 또 저희가 수강생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또 타 사이트 분들이 많이 또 고득점을 하셨을 경우에는 또 많이 뒤바뀌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유상통 가족 아닌 여러분들은 재수없게 들으셨을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데이터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고요 저희 유상통 수강생 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그렇게 한 걸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일단은 면접의 경우에는 커트라인에 걸리면 일단 불리해요 커트라인 이상 점수인 분들은 일단 유리합니다 커트라인 이상 점수인 분들은 일단 미음만 안 받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커트라인 이상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일단 유리해요 그리고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커트라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커트라인 걸리신 분들 중에서 커트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유상통 선배 합격자분들이 만들어주신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된 자료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상통 수강생 분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자료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사용하신다거나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괜히 스터디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 혹시라도 스터디를 만드시더라도 저희 수강생 분들끼리 스터디를 구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우리 필기 합격자분들이 노량진이든 어디든 대형 강의실 빌려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유명 면접 강사님을 모시고 전체 강의도 진행도 해보고 그리고 또 모의 면접도 하고 하여튼 전폭적으로 제가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이끌어드릴 거고 여러분들 스터디에 대해서도 계속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하여튼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면접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다른 것 보시지 않으셔도 되게끔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 굳이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보고 합격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면접 강의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고 스터디 같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부터 면접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합격 점수 넘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마일하고 다니세요 웃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말하는 거, 글 읽는 거 나 말 잘 못한다 이런 분들은 자꾸 글 크게 소리 내서 읽고 뭔가 말 자꾸 하는 연습, 그런 연습들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굳이 뭐 면접으로 벌써부터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잠깐 쉬세요 잠깐 쉬시는데 이번 시험 안타깝게 조금 떨어졌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쉬셨다가 시작하시되 절대 2주를 넘으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이 2주를 넘으면 백지가 돼버려요 다 리셋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만 쉬시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또 시작을 하세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이론 강좌부터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면 아 이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내가 맨 처음 들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이론 강좌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시고 사실 3, 4개월 준비하고 공무원 된다는 거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정말 운이 따라야지만 몇 분들, 운 따른 몇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지만 또 운이 따라서 합격하는 거지 요즘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 한 번 응시하고 떨어지고 또 두 번 응시하고 세 번 응시하고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저희 21년도 합격자분이 보내주신 거 제가 제 인스타에도 올려드렸는데 일부러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분은요 저희가 지금 에디온 이전에 기사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운영할 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었어요 2012년도부터 계속 하셔가지고요 2018년도 때 필기 합격하시고요 면접에서 탈락하셨어요 그리고 21년도에 결국 최종 합격하신 분이 어제 콜라를 또 고맙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어제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할 거냐?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다른 길로 갈 거냐? 다른 길로 가신다고 결정하신다면 또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거 그 정신으로 새로운 어떤 분야를 하셔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이번이 끝이 아니니까 힘들 내시고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들 하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필요 없다 조금 쉬셨다가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셨다가 천천히 다시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합격권 안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면접 준비 따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웃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자주 우체국에 가셔서 우체국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자주 이렇게 보시면서 개선할 거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도 해보시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시고 혹시 괴리원 분들한테 가서 혹시 유상통 강의 안 들으셨어요? 하시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면 반가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대화도 해보시고 점심시간에 가세요 가서 제가 식사 좀 밥 점심 사드릴 테니까 말씀 좀 가르침 좀 달라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서 전에 듣는 이런 것들 면접 강의 듣는 것보다요 100배 좋아요 100배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부끄러우면은 여러분들끼리 몇 명 같이 나중에 조짜들이면 조가 같이 가면 돼요 혼자는 창피해도 내시서 같이 가면 용기내면 되잖아요 저희 이번 필기 합격자들인데 후배로 들어올 겁니다 좀 가르쳐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필로그는 아닙니다 에필로그로 마지막 인사는 따로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합격 점수를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계속 계속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 점수는 저의 예측 점수입니다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추측을 해드렸을 뿐인 것이고요 이 점수는 분명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너무나 답답해들 하시니 참고하시고 포기하시더라도 맘 빨리 빨리 포기하시고 또는 기대를 하시더라도 또 하실 수 있게 정보를 드린 것 뿐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번 2022년도 게리직 대비 첫 번째 육파발이자 마지막 육파발일까요? 어떻게 된 게 육파발을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육파발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2022년도 게리직 커트라인 점수를 예측을 해봤고요 자 이 점수 이걸로 한번 봐두시고 나중에 한번 실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커트라인이 나오면 또 비교하는 그러한 육파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랜만에 진행된 라이브 강의 잠시 뒤에 잠깐 여러분들과 대화할 거고요 자 육파발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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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